경북 매일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아 에브리미디어의 의뢰에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경산 유권자 71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조사 결과 국민의힘 적합도 부분에선 이천수 전 경산시의회 의장, 허수영 경북도당 부위원장, 송경창 전 경산시 부시장, 조현일 경북도의회 의원, 오세혁 경북도의회 의원, 허계열 전 경산시의회 의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58.1%, 더불어민주당 21.5%, 국민의당 2%, 정의당 1.9%, 열린민주당 0.8% 순이었습니다. 이번 조사는 경북 매일이 에브리미디어의 의뢰에 지난 25일에서 27일 경산 유권자 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,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기사는 경북 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